친형 부부가 박수홍 명의로 사망보험 8개 가입입니다. 끝이 없는 박수홍 씨 형제의 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홍 형 부부가 박수홍 씨 명의로 사망보험 8개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박수홍 씨를 그동안 괴롭혔던 악플러의 존재가 좀 드러났는데요. 그 정체가 바로 형수의 친한 절친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친형 부부가 동생인 박수홍 씨의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가입을 했고 또 박수홍 씨에게 악플을 달던 악플러가 형수의 절친이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박수홍 씨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일단 박수홍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박수홍 씨의 변호사가 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단 이 악플러 관한 문제 그리고 보험에 관한 이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어 이 보험금의 경우에는 질병 사망 시 5억 천만 원 그리고 상해 사망 시 6억 천만 원이 최대 보장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 사망과 사실 또 상해 사망이 양립을 할 수는 없잖아요. 땀 때문에 최대 보험 수령액 총액이 6억 천만 원이다라고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홍 씨 사망보험이 8개다 이래서 다 놀라운데 어떻게 돼요? 아니 근데 그럼 박수홍 씨 본인이 사인했으니까 가입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서명했죠. 그런데 박수홍 씨가 얘기합니다. 형과 형수를 워낙 믿었고 또 바쁜데 막 일정 가는데 여기 보험 들려고 해. 이거 사인해. 이러니까 워낙 믿는 상황에서 그리고 사망보험이 아니라 실손보험인 줄 알고 서명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본인 앞으로 사망보험 8개 든다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짐작만 해봐도 박수홍 씨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배신감도 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을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박수홍 씨의 보험을 설계한 사람이 형수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박수홍 씨의 형수가 과거 보험 설계사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치밀하게 보험을 설계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지금 내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한두 개의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들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수의 보험사에서 각각 하나씩 가입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거는 좀 특이한 상황 아니냐라고 더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박수홍 씨 형수가 일을 했었던 이 보험사에도 이 보험이 하나 또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보험 명의는 어쨌든 박수홍 씨니까 박수홍 씨가 이거 해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여기에도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망보험 8개 중에 일단 6개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입니다. 나머지 2개의 보험의 수익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인은 또 형과 형수가 또 대표로 있잖아요. 박수홍 씨는 형과의 분쟁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깜짝 놀라서 4개의 보험을 일단 해지는 했어요. 그럼 4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개의 보험은 아직 해지를 못한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 계약자가 친형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형 회사의 그러니까 형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 사이가 더 좋지 않고 일단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박수홍 씨는 그동안 악플러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또 믿기지 않는 사실이 박수홍 씨를 괴롭힌 이 악플러가 형수의 절친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박수홍 씨가 자신과 아내를 둘러싼 이 악플러들의 허위사실 유포가 너무 심각하다 생각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났는데 처음에는 박수홍 씨는 당연히 본인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체가 밝혀졌는데 형수의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또 박수홍 씨가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이 경찰에서는 처음에 이 형수의 친구는 형수한테 막 듣고 이게 허위사실인 줄 모르고 글을 썼다 해서 불송치, 검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박수홍 씨 측에서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명예훼손이 됩니다. 적시를 하면, 유포를 하면 게다가 이건 허위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의제기를 했고 이거를 검찰이 받아들여서 재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상황에 박수홍 씨는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악플 최초 작성자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었다고 해요. 대회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마음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행히 또 마음을 추스르고 이 진행 상황을 잘 지켜볼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